MFI 매법 2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Money Flow Index는 Relative Stress Index and Unbalance Volume. 그래서 누적 기능 거래량과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지표다. 대부분 RSI 같은 경우 가격만 들어가 있고 미부에는 거래량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알 겁니다. 두 개가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으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Money Flow Index가 30을 돌파하게 되면 주식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은 수치 조정을 하겠습니다. 20으로 좀 낮춰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20으로 봐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닥턴 종목에 집중하게 되는데 50% 수익 시 매도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턴우라운드가 나오고 여기서 매집자리에서 50%까지는 간단한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종목을 통해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Money Flow Index를 통해서 20을 돌파한 자리들이 자금이 매집이 되는 거다. 즉 자금을 썼다가 내려오면서 다 털 사람 털고 다시 들어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로직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세우메디칼이라는 종목을 이 자리에서 자꾸 왜 반등이 나오고 이 자리에서 상승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ney Flow Index를 보시게 되면 충분히 수익이 나고 나서 개인들이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게 된 Money Flow Index는 빠지게 되죠. 빠집니다. 빠지다가 양쪽에서 순매수 포지션 20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자리가 얼마냐? 3,000에서 3,500원 사이 3,250원 자리가 Money Flow Index로 찍히게 됩니다. 그럼 50%가 움직인다고 하면 4,750원에서 5,000원 정도 자리가 되겠죠. 4,750원에서 5,000원까지 금방 올라왔죠. 그리고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온 게 3배 9,000원까지 올라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매집이 이루어졌다 해서 여기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작은 매집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정 자리에서 계속해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반복되고 이루어지고 반복되고 하다 보면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는 군면이 나오게 되고 그 횡보하는 군면 속에서 주가는 굉장히 강력한 시세 분출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 같은 자리들이 여러 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Money Flow Index가 나왔는데 이 자리가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주식 자체가. 여기서 시작됐으니까 지금 이 자리 근처에 오게 되면 자꾸 반등이 나오는 것도 그런 원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원 메디칼 같은 경우도 이 연절에서 매수하셨을 경우에는 반등이 나온다라는 이유가 그 Money Flow Index, MFA에 대한 로직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FA에 대한 로직을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세트럴 가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세트럴 가이가 주가가 빠지게 됩니다. 빠지다가 자금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20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는 팔 사람들 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팔 사람들 다 팔면 수급이 전환이 되고 회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Money Flow Index가 다시 여기서 20위로 올라가잖아요. 우정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어쨌든 간 그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Money Flow Index가 20에서 30에서 돌까 이 자리와 이 자리가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3만 원 포인트에서 2만 5천 원 포인트에서 주가가 올라가서 3배가 올라가게 되면 7만 5천 원이 찍힙니다. 7만 5천 원이 찍히면 3배까지 상승을 한 거죠. 조정을 받게 되고 있지만 이 종목이 주가가 반등할 때는 시장에 대해서 Money Flow Index가 20자리를 계속해서 돌파할 때 우리는 그 자리가 수급의 시세의 핵심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oney Flow Index를 이해할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 20자리를 두 번 이상 같은 자리에서 돌파하는 자리에 반복된다면 그 자리의 평균값 기준으로 해서 3배가 간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50%만 수익이 나도 반을 매도하고 나머지는 수익금만 갖고 그 나머지 3배의 수익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이걸 이해 못하면 그런데 이거의 단점은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매매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 수익 내는 거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한솔케미칼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케미칼도 마찬가지인데 Money Flow Index가 두 바퀴 돌아갑니다. 6월에 한 번 돌고요. 그다음에 3월에 한 번 돌립니다. 같은 자리죠. 7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 7만 5천 원에서 80만 원 사이면 9만 원까지 가는 종목입니다. 8, 9만 원까지 움직였던 거죠. 8, 9만 원이면 50% 생각을 합니다. 8만 원에서 50%면 12만 원, 13만 원 정도죠. 12에서 13만 원 정도에서 반을 매도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매집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눈에서 확인한다는 거죠. 왜? 최고의 매도가 나오고 나서 한솔케미칼이라는 것이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으로서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흘러내려서 다시 터널 온다. 주가가 흘러내려서 다시 터널 온다. 그런데 이 두 구간에서 주가가 반등을 나옵니다. 어떻게? 8, 9만 원에서 움직여서 27만 원까지 올라갔죠. 3배가 올라가고 나서 기간 조정을 담고 있는데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잡고 있는데 매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금이 털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주식은 나갈 사람들이 다 나가야 간다.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수급들이 다 나갔기 때문에 터널 온다 가면서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 논쟁이 만들어진 겁니다. SBS라는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BS도 마찬가지 종목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BS가 안 간다 안 간다 하더라도 매집이 이루어졌습니다. 매집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8월 달에 한 번 이루어지고요. 2월 달에 한 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적 터널 아운드에 대한 두각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매집이 이루어졌던 자리를 보게 되면 17,500원에서 이루어졌고 22,000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17,500원에서 22,000원이면 약 2만 원 정도의 포인트가 잡히게 되죠. 3만 원이 왔습니다. 3만 원이 오면 어떻게 되나? 50% 매도를 이루어주고 나머지 수익금만 갖고 들고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충분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패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주식은 언제나 상승과 흐름과 패턴과 반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펜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조에 대한 상승 흐름인데 주가가 터너라운드가 나옵니다. 2,000원에서 3,000원 사이 그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여기 지금 무상증자에 이루어졌던 펜엔터테인먼트 엔투조가 상승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가 반등을 보게 되면 3,000원입니다. 3,000원이면 3배를 계산합니다. 9,000원. 간단하죠? 그러니까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두 바퀴 돈 자리에서 평균치를 구하면 거기가 왜 자꾸 머니플로우 인덱스, 머니플로우 인덱스냐 자금이 다 나가고 다시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항아리에 다 퍼지게 나가면 다시 또 채워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이 로직이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종목도 3,000원에서 9,000원까지 올라갔죠. 다만 평균 단가 3,000원이었을 때 50% 4,500원, 4,500원에서 반은 매도한다. 아니 지금 이렇게 종목이 잘 가는데 왜 매도해야 됩니까? 주식은 챙기고 봐야 될 돈이다. 쉽게 얘기하면 원금은 빼는 겁니다. 원금을 빼고 수익금을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수익금은 없어져도 되잖아요.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야지만 수익력이라든지 원칙적인 부분들 배팅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죠. 포스코 엠텍도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주가가 흘러내리고 흘러흘러흘러가지고 여기서도 토닝이 나왔지만 여기서 1차적으로 제대로 된 토닝이 나왔죠. 그 자리를 알아보니 한 3,000원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가 4,000원에서 5,000원 정도가 나오니까 평균 4,000원이 잡힙니다. 평균 4,000원에서 4,000원, 12,000원까지 정확하게 12,000원까지 가죠. 자, 12,000원까지 매집된 자리에서 3배 가는 게 일반적인 로직인데 왜 3배입니까? 나중에 그 비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비밀은 뭐냐면 매도를 했을 때 3배 같습니다. 자, 1,000원에서 3,000원 자, 1,000원에서 3,000원이면 3배죠. 3,000원에서 한가 한 번 맞으면 얼마입니까? 3,000원에서 한가 맞으면 2,100원이죠. 2,100원에서 한가 한 번 더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1,500원이죠. 1,500원에서 한가 한 번 더 맞으면 1,000원이죠. 그러니까 3배가 가면 하한가 3배를 맞어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원금이나. 그러니까 그 정도를 만들어놔야 상승파동이 만들어진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S옥토택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MS옥토택도 마찬가지죠. 5,000원에서 6,000원에서 4,000원까지 만들고 4,000원에서 3배, 12,600원 기가 막히죠. 자, 12,600원에서 3배까지 만들어놓고 주가가 흘러내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 4,000원에서 50%, 6,000원 정도 자리에서 매도를 하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목들이 매집이 된 자리에서 3배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